인천공항에 계류 중인 거대한 비행기들, 시설물들이 물에 잠겨있는 장면이 납니다. 정말 10년 내에 인천공항이 물에 잠겨버릴 수 있는지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의 일자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드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격적이네요. 진짜로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영상을 봤던 제가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왔어요. 정말로 태풍이나 홍수로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수 있느냐,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30년 이전에라도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했더니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물에 잠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왜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먼저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기후변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공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기 때문에 폭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럴 경우 슈퍼 태풍이 만들어질 확률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높아집니다. 여기에다가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 강한 태풍이나 호우가 내리면 낮은 지역은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년 내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는 말은 결코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영상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해운대라든가 김포공항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피해로 332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있는데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라는 겁니다. 단 이들의 예상은요. 온실가스 감소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고요. 또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강한 홍수나 태풍이 올 경우라고 했다는 것.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10년 내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지 말란 법도 없다라는 부분을 현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국제공항이 태풍이나 홍수 등에 실제로 잠긴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먼저 홍수로 인해서 국제공항이 물에 잠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태국의 대홍수가 발생을 했어요. 태국 전체 국도의 80%가 물에 잠기는 재앙이었는데요. 이때 태국 제2의 공항이죠. 던무한 국제공항이 물에 잠겨서 일주일 동안 공항이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또 2018년 인도에 100년 만에 홍수가 찾아오면서 인도 남부 캐럴라주의 코치 국제공항이 12일간 폐쇄가 되었습니다. 활주로는 물론 괴류장과 거의 모든 주요 시설이 물에 잠겨 버렸기 때문이었죠. 태국 인도가 홍수에 잠긴 적이 있고요. 그럼 태풍에도 잠긴 적이 있습니까? 일단 2018년이죠. 재작년 태풍 제2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그 당시 오사카의 간사의 국제공항이 활주로가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간사의 공항은 바다 위에 만든 공항이죠. 그런데 이게 많은 빛, 또 해일, 바닷물이 올라가면서 해일로 인해서 활주로가 다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여기에 간사의 공항과 바다 건너편 육지를 잇는 다리에 강풍에 휩쓸려온 유저선이 충돌하면서 공항 접근까지 불가능해졌고 그러면서 공항이 폐쇄되었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곳에서 격리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2019년 슈퍼어리켄 도리안이 카리브의 섬나라인 바하마를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시속 297km의 초강력 태풍과 강풍과 800mm가 넘는 폭우 그리고 폭풍해일로 그랜드 바하마 국제공항 활주로와 주요 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공항이 폐쇄된 적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민간 국제공항만 물에 잠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군 비행장도 홍수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있는데요. 2002년 우리나라 태풍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 루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강릉을 강탈했죠. 당시 하루 870mm가 넘는 폭우로 강릉 전투 비행단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활주로는 물론 일반 사무실도 다 물에 잠겼는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상당수의 F5 전투기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이때 사실 제가 공군의 예보 책임자로 일할 때였는데 아주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2019년 10월 강타했던 태풍 미탁으로 강릉 전투 비행단이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투기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국제공항이나 일반공항, 비행단 할 것 없이 잠기면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봐야죠. 항공기 침수 비용이라든가 활주로나 시설물 침수 피해, 인적 수송이나 물류 수송 피해.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민간 국제공항 피해와는 약간 다르지만 미국에서 슈퍼어리케인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에 슈퍼어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탈했는데요. 시속 250km의 강풍, 또 1000mm가 넘는 폭으로 플로리다주 틴들 공공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F-21 랩터 전투기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랩터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죠. 그런데 이 스텔스 전투기 17대가 피해를 입고 이때 피해에만 무려 2조 2천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저는 올해 발생했던 전 세계적인 기후재앙들은 기후위기의 서막이다. 이거는 기후반으로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아 미래에 정말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끝나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좀 정부라든가 국회, 또 기업과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기후변화가 과연 공항들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